지금 게임 분위기 자체가 좀 별로여가지고 좀 안 좋은 시기에요 시기가 안 좋아요 지금 대부분의 철권 유저들의 현타가 왔을 때에요 온라인 환영도 안 좋은 것 같더라구요 요새 안 잡히네 이게 리로이 같다 뭔가 그런가요 인플렉 심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이걸 맞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팝콤람 그거 레이븐 콤보 잘 안 들어간다면서요 대충 듣기로는 레이븐 콤보가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아 욕을 했는데 파크 판단 좋으셨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이씨 어이씨 오케이 앉았다 억울한 사람 한둘이 아닐거에요 지금 팝콤람 상대할때 다 지금 콤보가 안 들어가니까 샤인도 뭐 벼컷 막타로 지금 젠장 탁탁 안 들어가던데 샤인 기상 발발 막타 안 들어가더라구요 요시도 이카로가 막타 콤보 잘어치고 버그 캐릭이요 지금 솔직히 버그 캐릭이지 픽스를 해야되는데 한 5월달쯤에 패치를 할 것 같아 대충 대충 이게 안 들어가네 저거 욕으로 끊어야 되는데 뭔가 좀 유저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테스트를 좀 여러번 걸쳐서 안하고 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는거죠 아 하야부사 잘하시는데? 집중해야겠는데 요시로요? 어려워요 게임을 좀 재미없게 해야 돼요 요시가 생각보다 중거리전에 약한데 파콘람이 워낙에 그런 좋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솔직히 요시가 진짜 요시 그냥 요시 입장에서는 유저 재량껏 기본기 싸움 잘해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캐릭은 그니까요 날먹이 안 통하는 것도 문제고 거리 싸움도 불리한 게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지금 힘들어요 이기기 알사람은 아는 또 알사람은 아는 사기 캐릭이고 네 맞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철권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다른 게임 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다들 다른 게임 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철권 안 하고 막 스파 하시는 분들도 요새 엄청 많고 뭐 파판 세븐 리메이크 나왔으니까 그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지금 다른 게임으로 살고 있습니다 놀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쩔 수 없죠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니까 네 요즘 다들 스파하세요? 저는 스파에 관심이 없지만은 저요? 다른 게임 하긴 하는데 그다지 메이저 한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른 게임 할 생각은 그리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요시만 할 거예요 스파 프로도 스파 안 하나요? 스파 프로도 스파 안 하나요? 하기사 뭐 그런 거 같긴 하네요 트위치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른 게임 프로 다른 격겜 프로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다른 게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전부 다 현타 올 시기인가봐요 전부 다 현타 올 시기인가봐요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다 쉬고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시기니까 지금은 다들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네 대회가 없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대회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아 피 먹으려고 했는데 아예 아파 으악 요뿔 다들 그럴 시기에요 지금 철권 재미없고 하기 싫어하고 확정입니다 요뿔 요뿔 확정이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딱히 요뿔 확정인 기술에 3개 정도 있는데 쓸모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미미한 정도에요 저거 14안이 갔나 와 저거 14안이 갔나? 잘 막으시네 잘 막으시네 오케이 아 맨날 어쳐 이카루가 ihn televaku 외법 엑 외법 엑 쓰지 말아야 되나 맨날 어치네 흠 음.. 원래 허친 일이 없었는데 별로..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허치지? 이상하다.. 진짜 리치 잠수 패치라도 먹었나? 헤헤헤헤헤.. 이거지.. 어헤헤.. 오이.. 으어엉.. 진짜 아깝다 아.. 택 타이밍 좋았다 괜히 앉았네 아.. 역시 화륜 역시 화륜이지 네.. 돈 내고 쓰는 횡신이면은 뭐.. 무조건 피해야죠 과금이 짱이다 이말이야 그냥 각이 보여서 했습니다 할복 어휴.. 오케이 갈등 근데 요즘 같은 시즌에 흔치 않은 미겔 유저분이시네요 하체트가 원래 바닥 판정이 있었나? 미겔이 이번에 새로 생긴건가? 어.. 아 아 그렇지 걸리실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좀 돌려봤어요 아 그렇지 걸리실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좀 돌려봤어요 딱 레드하시다가 걸리고 날아가겠구나 참을 수 없거든 좋았죠 태그 2 재밌죠 태그 2 가 진짜 철지들만 아는 개 명작입니다 태그 2 태그 2 가 진짜 개 띵작인데 슬퍼요 태그 2 하던 시절이 솔직히 더 재밌었어요 지금보다 추억 보정에서도 있는데 태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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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 없구나 이 시국에 오락실 방문하는 사람도 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이게 어찌네. 딱 끝자락 가드 노리고 쓴 건데. 어우 좋네 아퍼. 에이 야아. 복마로 띄우고. 금타를 잡아서. 금타 오른손 양손으로 바운드 해야죠. 원래 태그2 때까지 웹업섬 굿콤이 웹업섬하고 천수각이었어요. 근데 그게 굿콤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풀차징하면 어치죠. 어치. 어치. 요배 늦었다. 헬로. 라운드 투 파이트 아씨 이기어치네 어? 어?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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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컷킥을 지르셨군요 국민콤보! 국민콤보래! 뭐하지? 국민패턴! 와우 오케이 오케이 아야 아이 레드 어디갔어? 흠흠흠 케이오 아 그만 쓰세요 저도 이제 앉을때 되었어요 흠흠흠 아 여기까지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랑